빅뱅의 탑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마초를 피웠죠. 의경이 박탈됐는데 남은 국문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익요원이나 다른 걸로 바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의경 자체가 전환 복무죠. 의경 자체가 전환 복무인데 또 다른 전환 복무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한데 201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지금 정식 명칭이고요. 구공익이죠. 그리고 아니면 또는 상근예비역. 이거는 집에서 출퇴근하게 됩니다. 둘 다 출퇴근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의경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제 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됐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의원회 열어서 했는데 이 정도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 의경으로는 복무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미 지휘해제 상태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복무기간 약 17개월을 채우게 된 상태입니다. 남은 복무기간. 기존에 했던 것까지는 카운트를 해주고 남은 거를 해야 된다. 21개월 중에 4개월은 했고요. 17개월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국민 정서하고 차이가 좀 크잖아요. 온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군대 생활을 더 편하게 하게 된 거죠.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참 역설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은 그렇게 죄도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더 힘든 데 가서 더 고생을 해야 마땅하다. 아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군대 생활하고 있거나 아니면 군대 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할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형사 처벌을 받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 자체는 훨씬 더 편해져 버렸다. 집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육군이 어떻게 지금까지 규정을 관리하고 관례적으로 해왔냐면 징역형을 받을 경우에는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병사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 복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런데 물론 징역형을 받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무슨 이런 아주 휴막범들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빅뱅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징역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그냥 편의적, 행정 편의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 정세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정말 혐오스럽거나 아니면 정말 극악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해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군 생활에 부적합자로 해서 공익용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현역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입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는 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받는 건데 군 생활 자체가 조금 편해진다고 하니까는 글쎄요. 그런 의견도 있겠네요, 인터넷은. 가능한데 저도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헌법에 따르더라도 군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이 어떤 불이익한 측면으로 이해되거나 아니면 징계나 징벌 이렇게 손해보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집에서 출퇴하는 건 편한 거고 현역본부 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고 안 좋은 일인데 어떻게 전과자가 더 좋은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쉽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오자면 그게 아니라 전과자가 됐기 때문에 현역본부를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출퇴근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의견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제 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됐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의견을 열어서 했는데 이 정도면 의견으로 복무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 의견으로는 복무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미 지휘해제 상태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또는 빅뱅의 탑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마초를 피웠죠. 의경이 박탈됐는데 남은 국문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익요원이나 다른 걸로 바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의경 자체가 전환 복무죠. 의경 자체가 전환 복무인데 또 다른 전환 복무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한데 201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지금 정식 명칭이고요. 구공익이죠. 그리고 아니면 또는 상근 예비역. 이거는 집에서 출퇴근하게 됩니다. 부가 출퇴근. 징역형을 받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무슨 이런 아주 휴막범들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빅뱅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징역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그냥 편의적, 행정 편의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정세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정말 혐오스럽거나 아니면 정말 극악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해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군 생활에 부적합자로 해서 공익용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현역을 공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입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이제 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할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처벌, 형사 처벌을 받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 자체는 훨씬 더 편해져 버렸다. 집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육군이 어떻게 지금까지 규정을 관리하고 관례적으로 해야 했냐면 징역형을 받을 경우에는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병사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 복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런데 물론 상근 예비역으로 남은 복무 기간 약 17개월을 채우게 된 상태입니다. 남은 복무 기간.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까지는 카운트를 해주고 남은 거를 해야 된다. 21개월 중에 4개월은 했고요. 17개월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국민 정서하고 차이가 좀 크잖아요. 온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군대 생활 더 편하게 좀 하게 된 거죠.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역설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은 그렇게 죄도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더 힘든 데 가서 더 고생을 해야 마땅하다. 아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군대 생활하고 있거나 아니면 군대.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